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집 다시 들으십시오. 집 22번 사용 다시 들으십시오. 사용 23번 천풍기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천풍기입니다. 24번 기타를 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기타를 칩니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책입니다. 책입니다. 2. 풀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연필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세탁기입니다. 2. 냉장고입니다. 3. 계산기입니다. 4. 라디오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세탁기입니다. 2. 냉장고입니다. 3. 계산기입니다. 4. 라디오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지하도입니다. 2. 기차역입니다. 3. 여객터미널입니다. 4. 버스 정류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지하도입니다. 2. 기차역입니다. 3. 여객터미널입니다. 4. 버스 정류장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쇼핑을 합니다. 2. 영화를 봅니다. 3. 윷놀이를 합니다. 3. 윷놀이를 합니다. 4. 생일파티를 합니다. 4. 생일파티를 합니다. 28번 2. 영화를 봅니다. 3. 윷놀이를 합니다. 3. 윷놀이를 합니다. 4. 생일파티를 합니다. 4. 생일파티를 합니다. 28번 비료가 얼마나 있습니까? 1. 7. 일곱 켤레 있습니다. 2. 여덟 켤레 있습니다. 3. 일곱 포대 있습니다. 4. 여덟 포대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5. 비료가 얼마나 있습니까? 1. 일곱 켤레 있습니다. 2. 여덟 켤레 있습니다. 3. 일곱 포대 있습니다. 4. 여덟 포대 있습니다. 4. 여덟 포대 있습니다. 5. 한번 알olph 5. 일곱 장 창으로 5. 일곱 장에서 4 mehr 5. 일곱 매장 8. 일곱 매장 5. 일곱 minister 1. 은행 위층에 있습니다. 2. 약국 아래층에 있습니다. 3. 고용센터 위층에 있습니다. 4. 의류매장 아래층에 있습니다. 30번 뚜안 씨, 약속 시간이 30분이나 지났어요. 지금 어디예요? 1. 길이 너무 막혀요. 빨리 오세요. 2.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3. 버스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늦지 마세요. 4. 주말에는 도로가 복잡해요. 빨리 가세요. 4. 다시 들으십시오. 뚜안 씨, 약속 시간이 30분이나 지났어요. 지금 어디예요? 1. 길이 너무 막혀요. 빨리 오세요. 2.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3. 버스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늦지 마세요. 4. 주말에는 도로가 복잡해요. 빨리 가세요. 31번 반장님, 날씨도 더운데 작업복을 꼭 입어야 해요? 1. 작업장이 너무 더워요. 2. 안전을 위해서 필요해요. 3. 단추를 잠그고 입으면 돼요. 4. 작업복이 크면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날씨도 더운데 작업복을 꼭 입어야 해요? 1. 작업장이 너무 더워요. 2. 안전을 위해서 필요해요. 3. 단추를 잠그고 입으면 돼요. 4. 작업복이 크면 바꿀 수 있어요. 32번 토요일에 집들이를 할 거예요. 수루시도 오세요. 신당동에 있는 한국 아파트예요. 1. 그랬군요. 집이 별로 안 멀어요. 2. 알았어요. 저녁 7시까지 와도 괜찮아요. 3. 알겠어요. 그런데 신당동은 어떻게 가요? 4. 몰랐어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라고 하세요. 5. 다시 들으십시오. 토요일에 집들이를 할 거예요. 수루시도 오세요. 신당동에 있는 한국 아파트예요. 1. 그랬군요. 집이 별로 안 멀어요. 2. 알았어요. 저녁 7시까지 와도 괜찮아요. 3. 알겠어요. 그런데 신당동은 어떻게 가요? 4. 몰랐어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라고 하세요. 33번 한국어 책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샀는데 아직 안 왔어요. 1. 고객센터로 전화해 보세요. 2.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네요. 3.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하세요. 4. 서점에 가면 한국어 책이 많아요. 5.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어 책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샀는데 아직 안 왔어요. 1. 고객센터로 전화해 보세요. 2.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네요. 3.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하세요. 4. 서점에 가면 한국어 책이 많아요. 3. 인터넷 전화 사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2. 저도 인터넷을 사용해 보니까 정말 빨랐어요. 3. 나도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4.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됐는데요. 5. 인터넷 전화 사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5. 저도 인터넷을 사용해 보니까 정말 빨랐어요. 5.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됐는데요. 35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오래간만입니다. 2. 작년에 왔습니다. 3. 만나서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히 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오래간만입니다. 2. 작년에 왔습니다. 3. 만나서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히 가세요. 5.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는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5.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는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37번 3. 오늘 처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3.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이었습니다. 4. 다시 들으십시오. 5. 오늘 처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5.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이었습니다. 5. 수피카 씨, 어디 갔었어요? 5. 친구가 찾아와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5. 그래요? 6. 수피카 씨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아까부터 찾았어요. 6. 죄송해요. 6. 수피카 씨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아까부터 찾았어요. 6. 죄송해요. 8. 죄송해요. 9. 39번 오늘 저녁에 해물 파전하고 막걸리 한 잔 어때요? 9. 전 막걸리보다 소주가 좋던데요. 9. 오늘 저녁에 해물 파전하고 막걸리 한 잔 어때요? 9. 해물은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서 잘 안 먹어요. 10. 그래요? 10. 그럼 부대찌개 먹으러 갈까요? 10. 부대찌개는 어제 먹었어요. 10. 감자탕은 어때요? 10. 좋아요. 10. 소주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10. 다시 들으십시오. 10. 오늘 저녁에 해물 파전하고 막걸리 한 잔 어때요? 10. 전 막걸리보다 소주가 좋던데요. 11. 그리고 해물은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서 잘 안 먹어요. 11. 그래요? 그럼 부대찌개 먹으러 갈까요? 11. 부대찌개는 어제 먹었어요. 11. 감자탕은 어때요? 11. 좋아요. 소주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40번 지수 씨,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샀어요? 11. 이번 달부터 꼭 한 달에 3권 이상 책을 읽기로 했어요. 11. 그래서 서점에 가서 우선 역사책을 몇 권 샀어요. 11. 진성 씨도 같이 읽을래요? 11. 역사책이요? 11. 역사책은 좀 어렵고 재미없어서 싫어요. 11. 지수 씨는 역사책을 좋아해요? 11. 그럼요. 역사책을 읽으면서 옛날로 돌아가 보면 참 재미있어요. 11.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읽고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도움도 많이 되고요. 11. 그래요? 11. 그럼 저도 이번에 역사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11. 다시 들으십시오. 11. 지수 씨,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샀어요? 11. 이번 달부터 꼭 한 달에 3권 이상 책을 읽기로 했어요. 11. 그래서 서점에 가서 우선 역사책을 몇 권 샀어요. 11. 진성 씨도 같이 읽을래요? 11. 역사책이요? 11. 역사책은 좀 어렵고 재미없어서 싫어요. 11. 지수 씨는 역사책을 좋아해요? 11. 그럼요. 역사책을 읽으면서 옛날로 돌아가 보면 참 재미있어요. 11.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읽고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도움도 많이 되고요. 11. 그래요? 11. 그럼 저도 이번에 역사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